세 번째 전화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5페이지의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1번 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의 차지였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우선 양가로 1번 잠깐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가로 해놓습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둘 이상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공간, 부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추천드립니다. 체계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국문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의 1번 보시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도, 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2번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에 속한 경우에는 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기까지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살펴 주시는데 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파악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광역이란 말은 넓다는 의미입니까? 둘 이상이란 이야기입니까? 둘 이상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토계획법은 개발정비보전 집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집행하기 위해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행정계획은 국가계획과 도시군계획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우리가 개발정비보전하기 위한 집행은 국가단위로 집행한다, 도시군단위로 집행한다, 도시군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혼자 성장발전하지 못하고 다른 도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성장발전하면 참 좋겠지만 혼자 살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 도시에 걸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고 우리는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이 광역도시계획만큼은 군이란 말은 빼버리고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광역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광역시설은 도시 하나만 돌아다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광역시설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하나만 돌아다니는 버스에 있다면 걔는 시내버스이고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운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광역버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면 걔는 광역시설이고요. 서울에 지하철 2호선이 있거든요. 그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은 광역시설이다 아니다. 지하철 2호선은 서울 안에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광역시설이 아니고 나머지 1호선이나 3호선, 4호선 등은 서울만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천이나 경기도의 도시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장이 인천에 있는데 인천 서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수도권의 많은 도시가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이 한때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그 인천이나 도시는 성공했다. 적자 발생했다. 적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산체 중에 부도 파산 염려가 있는 광역지방자산체는 강원도와 인천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 도시의 도움을 받고자 남들이 다 싫어하는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인천광역시에는 유치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다양한 지원을 다른 도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사용하는,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걔도 광역시설이 되게 됩니다. 광역시설이라는 개념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는 곳이 광역계획권이고 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르게 다시 하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서울과 그리고 인천, 경기도에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잠깐 이야기 드렸던 용인의 경전철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경기도에 경강선이라고 하는 경강선이라고 하는 도시절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경강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와 광주시, 이천, 여주를 지나가는 도시철도에 해당되게 됩니다. 지하철과 비슷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강선은 경기도라고 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그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지 그 위치를 미리 결정할 수 있거든요. 대신 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할지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설치했을 때 바로 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충족되었을 때 겨우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강선을 설치하기 위해 경기도라고 하는 광역지방차단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저 지하철을 설치할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이 둘 이상의 시군의 경우는 경기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GTX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GTX는 일산부터 서울을 거쳐 동탄까지 연결되는 GTX A 노선이 있고요. 그리고 GTX B 노선의 경우에는 인천과 서울, 남양주를 연결하는 B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C 노선은 의정부와 서울 그리고 과천 등을 연결하게 되는 C 노선이 계획되고 있고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GTX D 노선이 인천과 서울, 하남을 연결하는 D 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GTX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하나에만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광역지방자산 제장되고 경기도에 속해 있는 시군에 걸쳐 설치되게 되면 둘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와 도에 걸쳐 GTX 노선이 설치되게 됩니다. 이곳에 걸쳐 광역시장인 GTX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경우는 광역지방자산제로서 이들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특정 도에 A라고 하는 도시와 B라고 하는 도시에 걸쳐 도로를 설치하거나 지하철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도에 속해 있는 A, B의 상급관청인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서울과 경기도의 특정 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지하철이나 도로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서울과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산제 해당되기 때문에 그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대상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누가? 도의사가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도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우리 지방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지방도와 반대되는 말은 뭐다? 국도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때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만약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BRT라고 하는 것이 대전과 세종시와 청주에 걸쳐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동일한 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설치된 것입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치된 것입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치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사를 설치할 목적으로 광역계획권 지정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누가?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 지정은 항상 누가 한다? 국토가 그런데 우리 여기 광역계획권의 광역과 똑같은 말로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데 그분은 광역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맞다투리다. 광역계획권은 누구만? 국토만 그래서 만약 시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리고 재미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법은 토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국, 용도 부역 그리고 광역계획권이라는 말을 각각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스쿨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스쿨존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 일대를 스쿨존으로 지정했듯이 그 존을 지역, 지구, 구역 또는 광역계획권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소에 관한 개념이 나오면 지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왔을 때만 맞습니다. 대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세 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세 개에 대해서는 천천히 정리하시도록 하고 지금은 표현만 잠깐 구분하는 걸로 대신합니다. 국토의 갱빛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장소에 관한 개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예외입니다. 그 예외는 딱 세 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방제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방제지구는 재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을 말하는데 특별히 연안 침식 지역이 존재한다면 연안 침식 현상이 보이는 곳이 있다면 국토가 줄어드는 곳으로서 연안 침식은 국토가 사라지면 국가 입장에서는 큰 재의이거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수면이 상승하여 종전에 있었던 섬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영역이 줄여서는 곳으로서 큰 재해로 여기에 충분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침식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 뒤에 방제지구 지정은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개발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사유로서 정택 10년이란 말과 시공록 30만이란 말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란 말을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나중에 뭔지는 모르지만 20% 이상 늘어나는 곳이 있다면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개 뺀 지역, 지구, 구역 지금처럼 강역계획권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때는 지정할 수 있다 끝나야 되는데 걔를 하여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무조건 거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만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스쿨존 같은 존의 개념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누가 국토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특별히 둘 이상의 시구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없다.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울시장이 행정관할구역 안에 서울시장 안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국토만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3번 지정 단위,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한번 보게 될 텐데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얘는 좀 지역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8페이 보시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차시였죠.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얘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을 말하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다시 이해해 주십니다. 제가 GTX-A 노선 이야기 드렸는데 GTX-A 노선은 일산을 시작해서 서울을 통과해서 동탄까지 만들어질 노선이 GTX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탄 신도시 개발 사업은 노무현 대촌 시절에 동탄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탄 신도시에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개발 사업했고 이 동탄에 초기에 정착하신 분들은 부전산 중개업 하시면서 한 달에 매출이 2천 안 넘으면 바보라는 이야기 듣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도시가 어느 정도 규모 큰 곳이 만들어지게 되면 부전산 중개업이건 또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건 동참하시는 게 돈벌이가 잘 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터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안 간다? 돈이 되면 왕복 한 2시간 왕복 2시간은 좀 심하시죠? 편도로 한 30분 40분 되는 곳은 갈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활동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GTX A노선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10년 전에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동탄 인구가 화성시를 포함한 동탄 인구가 20만이 채 안 됐거든요. 그때 GTX 만들게 되면 적자 엄청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GTX A노선에 대한 공사가 착수되었는데 여기 일산이 인구 100만 가까이 됐고 서울 당연히 인구 많습니다. 그리고 GTX A노선이 지나가는 곳으로 동탄이야 수원 쪽의 인구가 수원은 100만 넘고요.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는 화성시 전체의 인구가 지금 70만 80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살인의 추억이라 해서 화성시라고 하면 항상 그게 생각나왔고 요즘 진범이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화성에는 어두컴컴한 곳이 참 많아가지고 사람 묻어도 눈에 잘 띄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그런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한 인구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SRT를 설치하든 또는 GTX 설치하든 충분한 이용인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3년 5년 10년 전이라고 하면 그것은 시련 불가능했거든요. 단순히 인구가 어느정도 늘어나게 되면 그때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광역 도시 계획입니다. 저 GTX-A 노소는 소른만 돌아다니는 시설입니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운행하는 것입니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한다? 광역 시설이라 하고 저 광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하철 역사를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언제쯤 공사하는 게 가장 좋은지 다양한 문제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미리 계획하는 것을 바로 광역 도시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2010년쯤에 이 GTX-A 노선에 대한 사업을 강구했고 실제 집행하기는 2019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저 광역 설은 기반 설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기반 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결정돼야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공사 착수하는 것입니다. 그 전 상태일 때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 전에는 그냥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 광역 도시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일반 시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언제 할지 모릅니다.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구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 인구 늘어나는 것 전국의 많은 도시가 인구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 달성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넘버 투인 도시가 있습니다. 가끔 부산 시민들은 넘버 원이랍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해양 바다 쪽으로 바다 쪽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면 해양 도시인 부산이 넘버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산의 인구는 400만 된다 안 된다 400만 안 됩니다. 인구 360만 정도에 정점 찍었다가 계속 인구 빠지고 있거든요. 부산 살기 좋고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상도나 또는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돈 있으시면 부산 내려가서 노후 생활을 즐기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찾아가시는 곳이다 보니 주거 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돈 있는 분만 정착해 사시고 젊은 사람들 위한 일자리는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산은 400만 인구 목표 삼았다가 지금 인구 감소되고 있는 대표 도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저 인구 늘리는 것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양한 여건이 갖춰져야 될 겁니다. 그거 갖춰졌을 때 그때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한다? 광역 도시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결국 전국에 다양한 광역 도시 계획이나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져지라도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다면 실제 시행 못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부동산 중기업 하더라도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인구 감소되는 곳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인구 늘어나는 곳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늘어나는 곳에 해야만 다양한 개발 계획을 미리 접수하고 인구 늘어나는 곳은 뭔가 그 개발 계획을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때 부동산 가치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대신 아무리 멋진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지라도 인구 감소되는 곳에는 그 청사진으로 끝날 뿐이지 실제 시행이 안 됩니다. 광역 도시 계획 의미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역 도시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양한 여건을 충족되었을 때 해보자. 그때 제시하는 발전 계획이 바로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저 광역 도시 계획 수립하는 대상은 어디다? 광역 계획권이고 저 광역 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광 시군입니다.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에는 도의사가 그래서 국토가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광역 도시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토계획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비전반 장기 발전 방향인 비전반 지시하는 법률이다. 집행하기 위한 법률이다. 집행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집행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해야 되지만 전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저 국가계획을 무엇 단위로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하나 가지고 성장 발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둘 이상의 도시를 묶어 광역계획을 수정하고 그곳에 장기 발전 방향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는 하위계획이지만 도시군계획과 비교하게 되면 상위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따로 만들면 된다. 부합해야 된다.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국들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수립하는 행정계획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그 범위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계획이 상위계획이고 그 다음이 광역도시계획이고 그 다음이 도시군계획이라는 것 파악하시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따로 놀아도 된다. 부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승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와 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신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 광역도시계획은 어딜 대상으로 수립한다? 광역계획권 저 광역계획권 증언한 자는 누구이다? 국도입니다. 그러면 저 광역계획권의 관할 관청은 수립권자입니까? 국도입니까? 국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의사에게 승인받고 국도는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승인권단은 누구이다? 국도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게 있습니다. 28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사실이었죠. 그리고 1. 원칙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여 한다 주만 쳐놓습니다. 제가 하나 힌트를 하나 드리는데 각종 행정계획은 수립 하 여야 합니다. 계획은 수립 할 수 있다 하여한다 하여한다 저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는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된 광역계획권 지정된 지역지구구역에는 개발계획을 수립 하 여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 나오게 되면 끝에는 항상 수립하여 한다. 다만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예외가 참 많아가지고 우리를 좀 힘들게 하지만 평상시에 몇 번 틀어놓고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공법만큼 편하게 문제 풀 수 있는 것도 또 없습니다. 나중에 다양한 행정계획 중에 성장관리방안 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수립 할 수 있다. 행정계획 중에 성장관리방안을 제외한 다양한 행정계획은 수립 하여야 한다. 그래서 광역조시계획은 수립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한다입니까 하여야 한다. 그리고 1,2 묶어놓습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해 있는 경우 같은 도 주만 쳐놓습니다. 관할시장군수가 공동수립 하여야 합니다.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둘 이상의 시도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시도의사가 공동수립 하여야 합니다. 3,4 묶어놓으시고 양가로 2번 예외 찾으셨죠. 1,2,3 묶어놓습니다. 얘들은 예외에 해당됩니다. 우선 3,4를 먼저 보십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관할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국가계획 국가계획 추천 넣습니다.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하거나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3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날 때까지 관할 지도의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예외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도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추놓습니다. 한조 밑에 시도 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할 수 있다. 공동 추천놓습니다. 2번입니다. 도의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추놓습니다. 끝에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공동 추천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의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단독으로 단독 추천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 단독은 도의사 혼자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으로 수립권자에 대한 구분인데 현재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이고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도입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고 하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얘를 시도라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저 둘 이상의 시도를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이곳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고 도지사 광역계획권을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했다고 하면 이때는 누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자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되고 시장 본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누구에게 도의사에게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저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것으로 각각 3개 예외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예외 몇 개 있다? 3개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목적은 저 광역계획권에 광역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어떤 도시가 사용할 것인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것이거든요. 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은 몇 년 안에 나아야 된다? 3년 내 승인 신청 해야 되는데 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지수의사 시장군수가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았거든요. 저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했습니까?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이 이 경우에는 도의사가 그래서 광역계획권에 관할 관측인 국토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사도 광역계획권 지난달부터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승인 지정 없다고 하면 누가?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국가계획과 연관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부터 목포까지 KTX 새로 만들어진다더라고요. 만들어놨죠?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KTX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지역의 성장 발전의 거점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경기도를 관할하고 있고 충청도를 관할하고 있고 전라도를 관할하고 있다면 저 관할 구역에 KTX는 딱 하나 만든다? 여러 개 만든다. 여러 개 만들면 지역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서 그 KTX 역사를 여러 개 만들게 되면 걔는 KTX입니까? 지하철입니까? 지하철입니다. 이걸 시도의사에 맡기기는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장관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법에는 원칙과 예외라는 게 있고 저 원칙이 우리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던 일반법 이고 예외가 특별법입니다. 아무런 적용 조건 없이 그냥 적용하는 것이 있으면 걔는 일반법이고 적용 조건을 제한하게 되면 그때 적용하는 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이 다루되지만 그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주식 회사라고 하면 민법 적용한다 상법 적용한다 상법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예외 조건이 달리게 되면 그때는 원칙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우선 적용하길 겁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창원위 그리고 시도이사가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데 인천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거든요. 그 쓰레기 매립장을 치유의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인천시장은 다음 선거 때 계속 그 자리 유지하겠습니까? 낙선하겠습니까? 낙선하게 됩니다. 자기의 정책적 부담이 있는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자기가 낯선이 좀 뭐하거든요. 그럴 때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해 주실 것은 시도의사가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것처럼 시도의사가 뒤로 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면 요청할 때는 공동서립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 도지사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저 시장 군수가 무엇? 협의해서 요청하게 되면 그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광유소식액 수립하고자 한다면 한 3억 정도 돈 들거든요. 측량 조사하고 현지 사정 조사하고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한 3억 정도의 돈이 드는데 전국에 도에 속해 있는 시군 중에 인구가 2만 3만 5만인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광유소식액 수립할 때 지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그것 못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협의 거쳐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권한을 넘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정에 의치하는 규모 작은 시군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상호 협의해서 요청하게 되면 누가 도의사 단독으로 광유소식액 수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도는 원래 광유소식액 지정권자입니다. 광유소식액 관할 관청인데 이 국토가 광유소식액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은 각각 몇 개 있다? 세계식 그래서 3년 내 승인청 없으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요청하면 공동수립하는 것 3년 내 승인청 없으면 요청하면 공동수립하는 것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그때는 도의사 단독으로 광유소식액 수립하는 것 각각 몇 개씩 3개씩 존재한다. 그래서 예외적 수립권자는 각각 3개 존재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이들은 국도에게 승인받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에 국도가 관여했다고 하면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회사에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직원에게 시켜놨는데 저 직원이 기안내 못 만들었다고 하면 사장님이 직접 사업계획서에 수립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장이 계획서 수립에 참여했을 때 그걸 자기가 직접 승인한다? 그래서 이들이 예외적 수립에 참여했다고 하면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취신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만약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다면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지도지사가 공동수립한 것은 장관 승인받아야 되겠지만 이때 도지사는 원래 수립권자입니까? 승인권자입니까? 승인권자입니다. 승인권자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다고 하면 그때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장군수가 요청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이때 도지사는 승인권자가 예외적으로 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잘 가르친 건가요? 아니면 잘 이해하시는 건가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실력이 있으면 공부만이 아니라 민법도 올해 약간 좀 어렵게 나오겠지만 그것도 쉽게 다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여튼 올해는 학교로는 좀 쉽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업시간 중에 해나가는 것만 잘 따라가시면 충분하실 거고 민법도 약간 어렵게 나오더라도 전체 체계 잡아놓고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도 어렵게 나오긴 나오겠지만 이 정도 실력이면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요. 3번 내용 그냥 지나가십니다. 4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차지였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주만 쳐놓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한 번만 만들겠습니까? 전국에 여러 군데 만들겠습니까? 여러 군데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의미 없어진 가장 유명한 광역계획권이 마 진 창입니다. 세계도시를 하나로 묶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최근 평택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반도체 공장 만드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것은 중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평택을 거점 도시라 하고 수도권의 광명시 그리고 화성시 수원 등을 연결하게 수원 그리고 당진 등을 연결하게 되는 서해안권 개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대중 교류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 예산을 정책적으로 투입하고자 발표했는데 그 개발 계획 보고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 공장 만들겠다고 투자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10조이겠습니까? 100조이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삼성전자가 그런 투자 발표하고 나서 바로 만들어진 것이 고덕 신도시라고 하는 국제 도시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인천 광역시의 경우에도 청라 그리고 송도 국제 신도시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때도 중국 애들이 돈이 많은지 그곳에 뭔가 만들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표 이후 중국과의 교류 관계에 따라 이러한 서해안권이라고 하는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그 개발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거나 또는 이러한 거국적인 전국에 걸쳐 거국적인 개발계획 발표되게 된다고 하면 향후 2, 3년은 아니지만 10년 단일 살펴보게 되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세법 공부하시다 보면 농지에 대한 투자하게 되었을 때 농지는 최소 8년은 묵혀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금 감면이 있거든요. 농지를 한 1년 보고 투자한다. 그 말도 안 됩니다. 최소 몇 년은? 8년은 직접 농협경영 작용하든지 위탁경영해서 농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처분하게 되면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럴 때 개발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1억 주고 한 20년에 투자하셨는데 얘가 30억까지 올랐습니다. 세금 얼마이겠습니까? 작용 안 하시고 그냥 가지고 계셨거든요. 다 뜯기고 나서 하여튼 20억 가까이를 뜯기고 나서 20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가격이 올라왔던 생각하면 다른 데 투자하더라도 그 돈 나오는 이상한 이야기만 했나 봅니다. 하여튼 나중에 세법도 그래서 좀 중요하신 겁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 모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들 잘 공부해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투자의 근거 기준이 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인구 늘어나는 곳에 수립된 각종 행정대획이라고 하면 그냥 흐트러 보는 거 아닙니다. 세밀하게 따지시고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세밀하게 관심 두시는 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분필을 만지고 있어가지고 잘 못 보고 있는데 보긴 보는데 이게 필드를 가야 되는데 필드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무여 욕골입니다. 대신 저는 이렇더라도 우리는 많은 돈을 벌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5번 광역도시계획 성격과 관련되어 1. 비구속적 계획이란 말 찾으셨죠. 일반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지지하는 행정계획 이 말 보게 되면 구속력 있는 계획이다 없는 계획이다 없는 계획이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제4절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얘는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